에휴! 오예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또 보네. 결혼해 주기 바라. 일단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겠는데. 저희가 지금 의상을 보셔서 알겠지만. 시어리더. 되게 응원하실 것 같아요. 어때? 할려. 할아버지 다니고 할려. 할려. 근데 저희가 많은 분들하고 할 수는 없고. 몇 명을 좀 이렇게 선발을 해야 되는데. 제일 먼저 왔어요. 걸스대 만나러. 우리는 걸스대 만나러 있고. 아 대박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약간의 오해가 있나 보는데. 오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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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마음이 좀 상해가지고요. 왜 그러세요? 에이핑크. 지금 안 되겠네요. 날 바꿔줘. 날 바꿔줘. 에너지 담당이라서 잘 몰라요. 아까 깡을 제가 끌어올린 거예요. 아줌마 생기죠? 땅을 생기고. 이거야. 제대로 된 응원을 할 수 있어요. 저희 뽀미가 응원만 출신. 아 정말로? 간장 출신. 그럼 예전에 했던 동작을 더 좀. 배울 수 있잖아 우리가. 빠바밤. 빠바밤. 예술이야. 우와. 야. 약간 몸이 굳었다. 아 그리고. 돌려마자. 다른 멤버들 혹시 뭐 해본 적 없어요 치어리딩? 아 저는 사물놀이. 사물놀이죠. 사물놀이. 야 돌려마자 되게 잘하겠다 이거. 12발도 해봤고 상무도 그냥 상무도 해. 그럼 조금만 우리 느낌만. 느낌만이라도. 좋다. 묘하다. 야 이거 당학점 뭐 이런 분위기에서 혼자. 묘한데? 소아저씨. 소속사하고 얘기를 해보고. 여러분들이 열의는 알았으니까. 저희도 단장님하고 얘기를 해보고. 저희 부부도 걸쌤 입은 날에 가시네요. 아니 그거 아니에요. 너무 담아둔다. 에이핑크 최고다 에이핑크. 에이핑크. 살쪄가지고.